키티 송년 네트워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서 키티 이름 무엇인지 그리고 키티가 우리의 한인, 위주 한인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키티 회장 양경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사님을 소개해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키티 소개 먼저 할게요. 키티는 영어로는 Korean American Innovative Technology Engineers and Entrepreneurs, 우리말로는 재미, 한인, 혁신기술, 기업인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티는 2015년 5월에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설립됐고요. 멤버들로는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에 필요한 VC분들이나 CPA분들, 로이어 분들, 그리고 마케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야구학사님께서는 어떻게 키티를 처음에 조직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한국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미국에 포닥 왔다가 중간중간에 기술 스타트업들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스타트업을 할 때 떠받쳐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제가 중간에 스타트업을 하다가 쉬는 기간에 한번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뉴욕 유저지의 IT, 그리고 바이오 쪽에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키티입니다. 그렇군요. 한국에서 미주로 이주해 오셔서 이쪽에 그런 그동안의 네트워킹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키티로 인해서 다들 모이게 되셨는데 어떠십니까? 이제 미주에 생활하시면서 가능성을 보시기에는 과학 쪽으로요. 네, 일단 저희 멤버들은 재미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부분이 한인 사회보다는 미국 메인스트림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만 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벨레비라는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과학기술자협회에서도 일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한인 사회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좀 동떨어진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 그러면은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타트업 하면은 좀 비즈니스 이쪽으로 가면은 훨씬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키티는 이제 과학기술자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이제 우리 총영사관이나 그리고 키타무역협회죠. 그리고 이제 코트라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진흥공단 이런 한국기관들하고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비즈니스하고 기술력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과정.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포커스하는 거는 이제 과학기술 스타트업을 하는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 기술적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 온 기술력 가지고 우리 이세애들을 도와주자 라는 것도 큰 이제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기관들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죠.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려면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보면 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을 알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채워왔었습니다. 그게 2016년도였고요. 이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한국 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을 위한 이제 멘토링이라든가 마케팅 쪽에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떠한 일을 해오셨는지 조금 더 궁금한데요. 뭐 멘토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에 세미란을 한다면 어떤 주제로 그리고 어떤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셨습니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나요?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멘토링 쪽은 이제 한국 스타트업들을 위한 저희들 역할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저희 이세들이나 이제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역할은 여러 가지 테크니컬 컨퍼런스도 있지만은 이제 스타트업에 포커스를 한 행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VC분들이나 이제 별리사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하는 스타트업 행사들을 매년 이제 해왔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피치 컴퓨티션 이것도 이제 매년 지금 한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 될 것이 이 키티가 저희 이제 한인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그리고 미주 사회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펼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키티의 영향력은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기본은 이제 과학기술자들이고요. 그런데 과학기술자는 좀 멀리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우리 한인 사회에 많이 이제 다가갔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 사회에 있는 우리 과학기술 하는 분들만이 아니고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우리 이세들까지도 이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한 8년 동안은 저희가 어떤 토대를 닦는 이제 그런 기간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한인 사회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유니콘 회사들 우리 이세들하고 같이 이제 유니콘 회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고 이제 조만간에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얘기가 흥미로워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혹시 진행하셨던 실제 창업 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기억나시는 그런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멘토링 하다 보면은 멘토링 그냥 1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멘토링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사회 멤버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멘토링 하다가 바로 이어서 투자를 받은 이제 회사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그런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멀리 느껴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신뢰가 쌓여지고 그러면서 투자로 이어지는 게 이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모시는 분들이 이제 VC들도 있지만은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스타트업 CEO들이죠. 이미 이제 유니콘으로 만든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나 우린 뉴욕의 대표 유니콘이죠. 이제 누메 정세주 대표님. 이런 분들도 이제 모셔가지고 서로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이제 네트워킹하면서 서로 이제 진짜 눈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련되신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자리에 오셔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그럼 또 오늘도 나와야 될 것이 자 우리 키티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좀 더 구상해보고 도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8년 동안 많이 성장해 왔고요. 앞으로 이제 포커스를 할 부분은 우리 2세대, 젊은 세대들이 창업을 하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미국에 있지만은 한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1세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세대들이 이제 미국에서 자라난 2세대들을 위해서 한국하고 미국을 엮는 그리고 한국에서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2023년도에 특별한 그런 기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조금 이따가 이제 발표 드릴 텐데요. 일단 새로운 거는 늘 하던 세미나라든가 아니면은 스타트업 행사들은 있고요. 우리 2세대를 위해서 이제 미국 뉴욕이나 뉴저지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창업 해커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한번 와서 같은 우리 코리안 어메리칸 친구들하고 밍글링하면서 한번 아이디어들을 서로 만들어내고 또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피치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기관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술력이라도 함께 모이면 보완할 수 있는 분들을 또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인터뷰 여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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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